Qballin이 도망간 건 어땐 출근 이 때는 빠지고 이게 지금 인트로는 내가 아예 비워놓은 거야 아 인트로는 그런 거야? 응 인트로 비워놓고 지금 A부터 들어온 거야 B부터 나오면 좋을 거 같아 간단하게 넣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은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자 오늘 보고 친구의 손을 잡고 용서를 호우하세요 뭐 운을 애들이 있었는데 미안해 사과 cuando me goes out 안 될 때마다 디디 Anne 디디 디디 안 될 때마다 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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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제 그만해 좀 쉬자 이제 쉬어 잠깐 쉬는 타입 자 교장 선생님! 교장 선생님! 잘 나오세요! 교장 선생님! 형이 구별이 깐다 너 그냥 기타 솔로나 라고 할까? 뭐 그것도 괜찮아 어 그냥 브릿지로 가면 좀 문의에서 쳐지니까 기타 솔로 갔다가 바로 어디 갔다가 이렇게 만나를 그러니까 vivid 잘했네? 비키래? 왔다! 비켜줄게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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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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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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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거 좀 멋있긴 한데? 오케이! 끝났어! 비타! 이거 되게 뭐야 형? 이거 말고 있어봐. 네가 처음 잡아보는 거는 이거 밖에 없어. 처음. 글유어? 어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비. 어 그렇게 쳐. 현주, 근데 운동 안 가? 할 거야, 괜찮아. 베이스만 찍고. 베이스 다 찍었어. 가자. 갈까? 이제 운동을 가야 되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